오늘 이슈는요. 아마 많이들 기사 접하셨을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TV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하는데요. 퀀턴닷 OLED 양산을 시작을 했죠. 현재 국내에서는 LG전자가 OLED TV 시장에서 선두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TV 시장 판도가 LCD에서 OLED로 바뀌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다시 주도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관련주들 움직임 보이고 있죠. LG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LX 세미콘 같은 종목들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이슈를 통한 전략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정태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많이 오늘 아침부터도 떠들썩했고요. 관련주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CD에서 OLED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관련주들 크게 오늘장에서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우리 좀 어떤 종목 봐야 할까요? 일단은 반도체는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 실적으로 반도체 수혜가 되는 쪽 그리고 IT를 넓게 보게 되면 또 디스플레이 쪽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실적인 수혜가 있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시피 DDR5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혀 좀 넘어갈 건데 이 넘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닉스와 어떤 끈끈한 인연이 있는 회사들 즉 매출 관계가 있는 회사들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건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큰 테두리에서도 반도체를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OLED 관련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X 세미콘이라는 종목을 먼저 볼 건데 일단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 오늘 뉴스 나오는 부분에 언급해 주셨듯이 일단 패널 증가 기존에 아시겠지만 LG그룹이 어쨌든 애플과 상대 끈끈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패널 쪽을 많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보게 된다면 앞으로 아이폰 판매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당연하지만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용 DDI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LX 세미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충성 고객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항상 꾸준한 매출량을 기록하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매출량도 증가하게 되면서 점유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한 1억 대 이상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용 DDI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용 DDI, LX 세미콘이니까 너무나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지 않을까? 퀀텀닷 OLD가 이제 상용화가 양산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납품할 칸이 높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연주인지 모르겠지만 LG와 삼성이 이제 전향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그것 때문에 그와 연관된 부품업체들이 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LX 세미콘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그 LX 세미콘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터치 IC라는지 그리고 스마트폰용 DDI뿐만이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을 통해서 중소형 DDI가 아니라 중대형 DDI 쪽으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퀀텀닷 OLD였던 양산이 양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양산을 했었던 수혜주가 수혜주를 또 시장에서 찾다 보니까 또 LX 세미콘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1차적인 모멘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 이제 연말 성과급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주식 하신 분들은 연말 성과급 개념으로 해서 배당금, 배당 수익도 한번 기대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 예상 DPS, 주당 배당금이 한 6,200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 13만 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6,200원 정도면 한 5% 전후,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5%가 좀 덜, 한 4.8% 정도 될 건데 지난주 금요일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5% 넘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에서 5%가 넘게 되면은 고배당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신주라는지 금융주가 고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X 세미콘 정도의 총 종목이 한 5% 넘게 배당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배당률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배당률을 보는데 어쨌든 5% 이상 배당하는 종목들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예사 같은 경우에는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의 매출이 한 80%가량 있는데 이제 LG 이노텍 쪽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자산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력 반도체라든지 차량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오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은전환지 SK하인스 같은 경우도 쉽게 진출할 수 없는 부분들이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는 대형 반도체 업체들 최선상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해야지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맞아 들어가요. 생산설비에 투입을 하는 것만큼 그런데 다 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말 그대로 채산성이 안 많이 그러니까 돈이 안 돼요. 그런데 돈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DBI 혜택이 거의 독점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SK하인스가 키파운드를 인수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갔는데 아무래도 LG노택의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이게 또 8인치 웨이퍼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8인치 웨이퍼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PMIC 전략 반도체 그리고 차량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부를 가져오게 되면 앞으로 이 8인치 웨이퍼 시장에서도 아마 또 성과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또 든든한 백이지 않습니까? LG전자. LG전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부를 가져오게 된다면 앞으로 내년에 대한 수익 정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연휴 때문에 아마 오늘 LX 세미콘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돌려내서 오늘 쏠림 현상이었던 급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제도 모두 올라가지만 그중에서도 한 2, 3%대 상승력인데 LX 세미콘이 지금 17%대까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고 이런 이슈들이 말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좀 주도한 그런 기대감을 생각하면 양강 구도로서 서로 윈윈 구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이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를 보신지 모르겠는데 야구 같은 경우도 예전에 너무나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승엽 선수가 협론을 많이 했을 때 너무 오래됐네요. 지금 라이벌이, 지금 야구판에 갑자기 라이벌이 생각이 안 나서 예전에 심정수랑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짝 따라 보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1위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강 구도를 만들어 서로 경쟁하는 건전한 경쟁이겠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 사업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